이게 150만원 짜리에요. 거의 160만원 정도의 옵션인데 안녕하세요. 김타치입니다. 오늘 제가 뽑은 이 차의 S링크라고 해서 우리의 전자식 센터페시아가 있어요. 그 부분은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뭐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오류가 많다. 되게 쓰기 불편하다 하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해 본 결과 어떤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그래도 리뷰어인 만큼 차 박싱부터 한번 해야 되는데요. 비늘도 아직 안 뜯었어요. 되게 세거네요. 너무 어려운데? 고무줄 때문에 잘 안 뜯겨. 아!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차를 조금 더 타봤습니다. 그리고 기능을 거의 다 숙지를 했어요. 한번 같이 볼까요? 자 우선은 이 센터페시아 이 S링크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컨 관련 에어케어라고 해서 에어 퀄리티, 자동탈취 기능, 그 다음에 이오나이저, 릴렉스 클린하게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. 저는 지금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공격 시스템을 끄겠습니다. 에어컨이 다 여기에서 작동을 하고요. D&B도 가능하고요.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메뉴에 가면은 시스템에 가서 홈 화면을 가면은 이렇게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쥐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내가 맘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서 내가 맘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시계에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터치 버튼들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요거 홈 버튼 다른 거 하다가 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에요. 사각제대 경보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요런 것들을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요것들은 내비게이션을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쪽에서는 이제 그 물리 버튼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것들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게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카플레이라는 게 됩니다. 이 전화 연결이 해지가 되고 애플 카플레이라고 나와요.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애플 핸드폰만 되는데요. 자 누르면 여기에 있는 핸드폰이 이쪽으로 미러링이 되는데 이제 얘 단점은 꼭 꽂아야 돼요.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센터페시아가 세로인데 가로로 나와요.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. 이렇게 티맵이 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보통 사용하는 티맵을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. 이 아이폰 홈 버튼 있죠? 누르면 전화도 가능합니다. 이 안에서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? 뭐 이런 식으로 CD로 되기도 하고요. 메시지, 메시지는 또 읽어줘요. 또 하나 좋은 게 지금 재생 중이라고 해서 저는 Flow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꼭 아이튠즈가 아니라도 플로우 음악을 틀 수가 있어요. 저작권 때문에 짧게. 자 그래서 여기 자체 스피커를 이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이게 150만 원짜리예요. 거의 160만 원 정도의 옵션인데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S링크가 가격대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만약에 다운이 되면 에어컨도 안 돼, 또 뭐가 안 돼, 내비게이션도 안 돼, 정말 운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다운이 안 돼야 되는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다운된다는 얘기가 종종 있어요. 그럼 껐다 켜야 되고 약간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살 때 옵션으로 무료로 넣어줬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용을 할 때 무료 옵션이니까 충분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보기도 예쁘고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뭐 터치도 이렇게 느리지도 않고 그래서 S링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. 왜냐면 기대치가 너무 낮았어요. 커뮤니티 같은데 너무 욕이 많아가지고 S링크는 잘 사용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애플 사용하고 있어서 카플레이도 되니까 뭐 팀에 실시간 교통량 계산해서 뭐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괜찮네요. 그리고 이제 뭐 좀 주행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출력이 확실히 딸려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스타트를 하거나 이럴 때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. 물론 RPM 올리면 당연히 차는 잘 치고 나가는데 RPM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느리고 그다음에 힘도 좀 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차 크기가 투싼과 싼타페의 중간 차이인데 2000cc란 말이죠. 게다가 가솔린이에요. 게다가 터보도 아니에요. 뭐 힘은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가족들이랑 안전하게 사용을 할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오늘은 요 S-Link QM6의 센터페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. 장단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장점은 되게 편해요. 이게 하나의 그 패널에서 잘 작동이 되고 아직 한 2, 3주 정도 탔는데 오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. 제가 한 700km 정도 탔는데 그러니까 뭐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고 편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카플레이 연결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단점 한번 다운되면 끝이다. 그다음에 애플 카플레이가 왜 가로로 되죠? 좀 세로로 됐으면 좋겠어요. 핸드폰도 세로인데 그럼 오늘 QM6 요 센터페시아 S-Link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전자제품 리뷰라 차보다는 이런 거 리뷰하는 게 더 편하네요. 사용법도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! 아마 다음은 이 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차 관련 채널과 같이 콜라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성사가 되면 다음에는 아마 촬영 관련된 유튜버 분과 같이 나오겠죠. 다음에 봬요!